야? 파마시 캐롯다 네 갑자기 휑하죠? 그렇게 됐네요 스페이스 지연이드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사연이드도 마침 마무리 됐고 아 그런가요? 네 97 브로 바이브로 네 좋습니다 해볼까요? 근데 사연이드가 끝났고 사실은 원래 저희가 궁금증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게스트가 올 때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스페이스 사연이드 안의 코너 스페이스 명근이드로 Q&A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근데 진짜 많죠? 아 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와우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네네 팬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네네 알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파송송입니다 명근님 혼자 디너 때부터 팬이었는데 왜 이름을 바꾸셨나요? 이거 얘기했죠 혼자 디너 때 음악 좋다고 하면 무례한 걸까요? 그리고 내전입 너무 잘 봤는데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혹시 당시 결과에 쉽게 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했고 어땠나요? 일단 혼자 디너 때 음악 좋다고 하면 좀 무례한가요? 무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쨌든 저였는데 혼자 디너 때 음악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음악을 다시 하게 될 계기가 있다면 당연히 할 거고 제가 잘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디너 때 음악 좋다고 하면 무례한 게 아니라 너무 제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좀 뜬금없이 하나 저희 추억 좀 시간 있으니까 아 예예 제가 명근이가 여러분이 랩을 잘하고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랩을 되게 잘해요 명근이를 처음 봤을 때 명근이가 혼자 디너였을 때였는데 저희 사이퍼 나오기 전에 합동 공연 아 합동 공연이었죠 그때 막 명근이 막 뿌웅! 뿌웅! 이렇게 랩을 떼겼는데 그때 합동 공연 때 네네 저희 둘 다 무대를 보고 그러니까 서로는 몰랐는데 제가 명근이 보고 혼자 디너 와 진짜 잘한다 뒷거리에서 말 걸어봐야지 했는데 명근이도 그때 그랬나봐요 아 맞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술자리 때 어? 저희 너무 잘하세요 와 안그래도 뭘 걸어 그랬어요 막 서로 막 이러고 아 좀 별로네요 아니 순수한 아 그쵸 순수할 때인데 아 좋습니다 뭐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내전입 결과 아 화나지 않으셨나요? 조금 뭔가 아 저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승복을 했죠 왜냐면 승복을 안 한다 해서 바뀌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관객들을 모시고 한 건데 제가 그거에 승복을 안 하면은 또 이제 관객분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여서 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승복은 잘 했는데 아 이거는 이제 뭔가 이런 자리에선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되게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내전입 이제 첫 경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쿠버랑 곡을 준비를 했어요 스쿠버랑 곡을 준비를 해서 경연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만드는데 근데 제가 만들기 시작 단계부터 이제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경연 당일날에 오토튠 마이크 튠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가 근데 저희 이제 팀 담당이었던 작가분이 안 되더라도 되게 하겠다 노래만 좋게 만들어라 다른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튠 마이크 쓸 수 있다 라는 확답을 받고 아 그러면은 내가 자신 있는 쪽이 오토튠을 기반으로 한 멜로디컬한 훅이니까 그거를 해야겠다 해서 되게 무리하게까지 튠을 사용해 가면서 듣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를 땐 무리했지만 듣기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아 이거는 경연 곡인데도 엄청나게 듣기 좋은 곡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되게 큰 욕심을 갖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연 일주일 전에 튠 마이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이제 들려서 우린 다 만들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리고 튠 마이크가 안 되면 라이브가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왜냐하면 튠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작가님이 하신 말이 뭐 이제 자이언티님을 비롯한 여러 멘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오토튠 마이크를 어느 한 팀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형평성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토튠 마이크를 쓰지 않는 팀은 곡에 애초에 오토튠이 안 들어가고 저희 팀은 오토튠이 들어가니까 사용을 해야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악기 클래식 곡을 연주하는데 어떤 팀에는 피아노가 들어가고 어떤 팀에는 피아노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팀은 피아노가 들어가니까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했는데 이 팀만 피아노를 쓰는 거는 형평성이 어긋나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완전히 같은 말이고 논리상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했는데도 이제 안 됐고 그래서 급하게 남은 며칠 한 3, 4일 동안 생목으로 연습을 했는데 당연히 될 리도 없었고 그게 좀 화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게 좀 화났어요 사실 그냥 우리 곡을 우리가 하고 싶은 라이브 형식대로 해서 잘 보여줬는데 관객들이 아 다른 학교가 더 낫다라고 하면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쿨하게 돌아서는데 우리가 우리가 하려고 했던 라이브 이거 아닌데 특히나 저는 제 부분이었어갖고 나머지 오또틴을 잘 안 썼고 그래서 그때 그게 되게 좀 억울했어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멘토 하셨던 이제 자연트랑 송민호님도 송민호님은 따로 그 곡을 아예 초안 때 받아가셨어요 아예 받아가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듣게 파일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파일을 보내드렸었는데 그렇게 라이브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또 멘토 그 멘토 맞죠? 네 멘토 하시는 분들 볼 면목도 없었고 더군다나 더 화났던 거는 이제 제 학교 동아리 우리 부원들 불러놓고 탈락 제 기억으로 탈락하는 애들은 뭐 되게 늦게 갔나 그랬어요 버스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 버스가 이렇게 두 대가 오는데 탔는데 버스에 애들이 있으면 탈락이에요 애들이 없으면 합격생이 집에 간 거고 근데 엄청 늦었단 말이에요 한 12시 넘어서 새벽 촬영이었는데 떨어진 거 알았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그래서 버스 이렇게 두 대가 오는데 애들이 다 타있고 지쳐있을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안하셨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나 때문에 집도 못 가고 지금 새벽까지 뭐 하는 거야 나 졌는데 차라리 이긴 애들 남겨놨으면 야 이겼다 막 소리라도 주로 그러는데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진짜 머리를 박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적인 부분이 좀 그랬지 사실 뭐 그 나머지는 뭐 사실 제가 이거 결과에 승부 안 한 다음에는 이제 같이 경연했던 다른 분들도 완전 무시하는 말이니까 그걸 그럴 생각은 없고 근데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 툰마이크가 구비돼 있었다면 더 높이 올라갔겠죠 결과는 무조건 달랐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궁금증 해결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여기서 안 하고 다녔는데 굳이 뭐 얘기를 해야 끝났는데 근데 이렇게 끝나고 사실 다행이라 생각했던 거는 생각보다 그 방송이 그렇게 파괴비 크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다행히 높이 올라간 분들은 좀 아쉬웠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죠 저 이때 스페인에 있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근데 같이 나갔으면 저는 명근이도 있고 아 그니까 재밌었을 텐데 재밌었을 텐데 우리 막 케미도 잘 보여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그래도 근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신명근님 네 이케르마누님이랑 호따님이랑 사이가 원래 좋았나요? 아님 연고전 하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건가요? 워터리 같은 트랩은 개인 작업으로 내실 생각 없나요? 질문 주셨어요 되게 팬인가 보네요 저랑 이제 현재 이케르마누랑 준태기랑 사이는 원래 좋죠 뭐 명근이가 성격이 워낙 좋아서 아유 아닙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현재를 이케르마누을 연고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쵸 그때부터 좋은 친구였고 연기인 사실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죠? 정치자분들께 아 예 저희는 연고전 고연전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도 만나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곡이 아 나도 기억나 곡이 완성이 됐을 때 서로 1초 들려주기 비 엄청 오는 날이에요 비 엄청 오는 날에 이제 제가 안함에 왔죠 안함에 와서 이제 고려대에 온다고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고려대까지 오는데 이제 예우를 갖춰야지 하고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이제 막걸리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근데 우리 취한 상태로 네 완전 취했죠 예 서로 쫄아가지고 네 또 워터리 같은 트랩은 개인 작업물로 내실 생각 없는지 워터리 같은 트랩은 개인 작업물로 그것까지 해서는 하고 있지만 네 좀 다른 계열이지만 네 좀 다른 계열이지만 낼 생각이 없진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뭐 제가 막 여러가지 되게 제가 음악적으로 성공을 해서 여러가지 웨이브가 들어와서 제게 저한테 이런 제안이 제 입맛에 맞게 들어오면은 당연히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갑자기 작업실에 앉아서 워터리 같은 랩을 뱉을 뱉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 그런 랩을 일단 안 듣고 제가 제가 안 듣고 아 근데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언젠가는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되게 감사해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또 이분은 또 외국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How did you become 아 여기 한국말로 쓰는데 신명근님 어떻게 오까시 크루의 일원이 되셨나요 신명근 음악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까 잠깐만요 뭐라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What aspect of your music do you want people to 어떤 거를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냐 사람들이 이 모든 음악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는 솔로 음악 앨범을 낼 건지 지금 사크레에만 올리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오까시를 제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한국어 잘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은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잖아요 Thanks for love 감사합니다 네 암튼 오까시 크루의 일원이 된 거는 이제 길게 말하면 진짜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게 동아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동아리에서 시작된 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동아리가 되게 답답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따로 뭔가 하고 싶었고 우리는 음악이 취미가 아니니까 우리는 음악이 취미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비슷한 음악을 듣고 비슷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뭉치자 라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까시를 만들게 된 것 같고 되게 오까시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저희 이제 플레이어 다섯 명이 다섯 명의 뇌가 하나 뭉쳐서 큰 뇌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서로 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사에 쓴 것처럼 죽을 때까지 오까시고 오까시로 어떻게든 뭔가를 족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커요 어쩔 때는 제 음악보다 그러니까 오까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면 오까시 사람 오까시 저 포함해서 이제 메이스놈, 레프산드, 제프리와이트 이제 콜베이왕, 콜드베이까지 있는데 정말 넷 다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음악을 그래서 되게 기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 내 친구들 내 형 이 사람들이 안 뜨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지금 제 실력에 뜰 수 있다고 막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뜬다고? 그럼 뭔가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태경이랑 지프리와이트랑 술 마시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제 최근에 되게 작업을 열심히 하거든요 태경이가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지만 듣고 너무 좋아서 이거 안 뜨면 내가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이 앨범이 안 뜨면 그럴 정도로 제가 엄청 믿어요 서로 엄청 서로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모였고 어떻게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크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복이 좋아요 보면 또 이렇게 태경이 씨도 만나고 있고 진짜로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잘하시고 맞죠 너무 그럼 이거 말고 솔로 앨범은 발표할 건지 솔로 앨범 네 당연히 할 거고 올해 안에 무조건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클에 곡 많이 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단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안 되고 저작권이라도 당연히 얼마 돈은 안 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오피셜로 냈다는 게 되게 다음 스텝 같은 느낌이에요 네 다음 단계인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되게 노력 중이고 준비를 잘 해서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주시면 아마 기대한 가치가 있는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카시 팬으로서 전에 오투구 재밌게 봤었는데 앞으로 또 올려주실 계획은 없는지 이런 거 오투구 감사합니다 일단 제 음악 잘 듣고 계신다는 거에 진짜 감사하고 오툴브는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마침 저희끼리 얘기했었는데 그 저희 편집장의 하영이가 하이디가 그 예전 오툴브를 다 내린 이유가 자신의 편집이 너무 못한다 편집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다 내리고 내가 다시 편집을 잘해서 새로운 오툴브를 만들고 싶다 진짜 좀 좀 뭐라 하죠 어엿한 떳떳한 그런 오툴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나온 건 아직 떳떳하지 못하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하영이한테 좀 넘기기로 할게요 수련을 하고 계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멤버들이 다 재밌는 거에요 메이슨홈씨도 되게 재밌고 영근이도 재밌고 꼭 나오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까시갱 신명근님 외국 팬이요 외국 팬이에요 외국 팬이에요 제가 키, 몸무게, 옷 사이즈, 발 사이즈 등 많은 개인정보에 대해 궁금하지만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 혹시 빡센 랩으로 개인작업모를 내실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진짜 잘하시네 이거는 방금 대답하셨죠? 네 대답했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신명근님의 음악을 은근히 듣고 있는데 특히 우울할 때 신명근님의 싱싱 랩을 많이 즐겨 들었거든요 그 외로운 느낌은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신명근님 빡센 랩으로 내주시면 또 흥미롭게 들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앨범 계획도 방금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이케르마노의 음악을 잘 듣고 있어요 이건 그냥 갑자기 기억나는 것 같은데 많이 그래도 말로도 감사합니다 다 원할게요 이거는 다 답변해주셨으니까 팬 러브에 대한 답변을 빼내게 해주시죠 이거 근데 제가 진짜 방금 뭔가 딱 와닿은 게 뭐냐면 CK가 제가 CK 되게 팬이라 했잖아요 CK는 사랑 노래도 있고 그리고 막 랩도 있어요 진짜 빡센 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 항상 하루 종일 신명근님의 음악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우울한 때도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고 되게 하이프 됐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내 음악만 들어도 하루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네요 읽을수록 찍어 가시는 거 어떨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가끔 보면서 생각을 해야겠어요 저 되게 좀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나봐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고 둘 다 잘한다는 건 진짜 명근 친구 명근이의 엄청난 장점 같아요 명근이 저도 친구이자 팬이자 동료로서도 팬분들 명근이 팬분들한테 다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거 뭔가 이런 과분한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저는 막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더 작업해보겠습니다 요즘 좀 게을렀는데 이런 에너지를 또 받아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요? 라디오 하는 거? 아 너무 이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지금 이 자리가 탐날 정도로 지현이 형 없는 사이에 노리겠다 네 이제 익게 라디오 제 2화 게스트는 스페이스 지현이십니다 하고 제가 옆에 앉아서 그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재밌었고 진짜 사실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이제 워낙 편한 두 명이니까 저한테는 별 생각 없이 왔다가 되게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아가고 사연들도 재밌었고 질문들도 많아서 좋았고 제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되게 생각보다 제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이런 자리에서 제 얘기를 막 거의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오늘 그래서 가끔은 내 생각도 좀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이제 현재 씨와 지현이 형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저야말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런 자리 빛내줘서 1화 자리 빛내줘서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라이브도 이제 찍을 거거든요 아 좋죠 라이브 두 곡 이거 끝나고 촬영할 테니까 일단 익게 라디오 1화 본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게 라디오의 익게르만호였고 옆에는 스페이스 지현이 형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 게스트 신명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